자 이번에는 유유미씨와 함께 특별한 코너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어 네네네.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실화냐? 설마... 설마가 산지 봐요. 자 보고도 믿기 힘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고도 황당한 이야기들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실화 극장! 빠밤! 빠밤! 자 신촌 연세로는요. 돌꽃도 먹을거리도 즐길거리도 많은 곳이죠. 그래서 매일 수천명의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실화냐? 라고 할 만한 황당하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 중 진짜 사연은 딱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요. 어? 이 사연 진짜인데? 싶은 이야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스튜디오 밖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라이브를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진짜 사연을 맞춰주신 시민분들에게 깜짝 선물도 있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공짜로 바라지 않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세 가지 사연 들으셨다가 아, 이거는 진짜다. 이건 가짜다. 나중에 한번 판가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소개해드릴까요? 제가 첫 번째 사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엔 핫한 토스트 가게가 있는데요. 5평 정도의 작은 가게, 앞에는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토스트를 사 먹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30분이나 기다리기도 하는데 맛있냐고요? 아, 그건 아닌데. 네, 비결이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어제보다 일찍 오셨네요. 늘 드시던 스페셜 토스트로 드실 거죠? 아, 오늘 양배추가 딴 때보다 너무 신선해서 아삭아삭 두 배로 맛있을 거예요. 아, 네. 토스트 가게에서 일하는 언니가 세상 친절하거든요. 사실 맛은 그냥 소스인데 너무 친절하니까 더 찾게 되더라고요. 또 사람 얼굴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한 번만 봐도 그냥 딱 알아봐요. 어머, 염색하셨어요? 어, 알아보시네요. 그럼요. 이거, 이거 그건데? 애쉬 그레이 그거, 맞죠? 그,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요?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아, 진짜요?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완전 찰떡인데? 야, 얼굴 작아 보인다니까 성공했다. 아이, 기분이다. 토스트 10개 주세요. 에, 10개요? 아, 제가 오늘 사무실 사람들한테 다 쏘려고요. 10개 쏘려고요. 아, 세상에. 제가 더 특별히 맛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앞머리를 좀 내리시는 것보다 올리시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네, 네. 아니, 제가 우리 엄마한테 이마 잘생겼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 내일은 제가 올려서 올게요. 내일은 제가 그럼 올리고 와가지고요. 내일은 20개 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올려요. 알겠습니다. 네. 네. 게다가...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뭐 그냥 왜요? 아니, 매일 웃고 오시는데 오늘은 얼굴이 굳어 보이셔서. 네, 제가 사실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머, 그럼 제가 오늘은 치즈까지 얹어드릴게요. 먹고 기분 풀어요. 네? 아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휴. 시저시.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이에요. 아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님들 기분까지 섬세하게 챙겨주니까 어찌 이 가게를 안 가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보던 언니를 못 보니 괜히 아쉽더라고요. 어머, 근데 웬일입니까? 우연히 신촌 명물거리에서 그 언니를 한 달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에? 이름도 모르는 그 언니가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웬일이야. 너무 반가워요. 여기서 다 만나고. 언니, 근데 왜 말도 안 하고 그만두셨어요. 네? 누구? 아, 내 정신 줘봐. 언니, 저 그 토스트 자주 갔던 그 단골이에요. 언니가 저 기분 안 좋아 보인다고 막 치즈도 얹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저 기억 안 나요? 치즈, 치즈. 아,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어디서 일하세요, 요즘? 어, 토스트 가게에서 일하긴 했는데 누구신지 기억이 잘... 아, 죄송합니다. 아, 이 배신감이란... 네,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그럼 이해합니다. 아, 근데 당황이하는 저를 두고 돌아서면서 친구가 누구야? 하고 물어봤는데 언니의 대답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다 자봉주의의 친절이었나요? 저 그날 이후로 그 토스트 가게도 끊었고요. 사장님의 친절보단 철저히 맛으로 평가하는 고객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음...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와서 매상 그랬더니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어허헣... 라고 갑자기 정색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비슷한 사연인 거 같아요. 시선에다가... 네, 네, 친근하게 갑자기 막 가셨다가... 그 약간 비슷하네요.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딱 이거 이런 느낌이잖아. 손님이라서 친절하게 대했던 느낌? 아... 뭔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쵸? 뭔가 이렇게 그쵸? 마음에서 좀 서운한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손님 입장에서 정말 약간 정 들었는데... 그쵸. 맞아요. 혹시 뭐 진짜 기억에 남는 너무 친절했거나 하는 뭐 사장님이나 직원분들 있으세요? 혹시? 음... 저는... 아, 저는 샐러드 가게? 아, 샐러드 가게? 약간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항상 기억해 주시고... 솔빈씨한테는 대부분 다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좋으세요. 아, 유혜미씨도 마찬가지고. 저요? 예. 저요? 저 유혜미씨요. 예. ㅎㅎㅎㅎㅎㅎ 몰라요...ㅎㅎㅎㅎㅎ 누군한테 웬만큼 불친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불친절한 거를 당해 본 적은 별로 없죠? 불친절한 거...? 글쎄요. 그게 그게... 그게 딱... 잘라서 그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게 상업된 거... 알겠구나... 불친절한 적이 없지. 그럼 우리 이 주운 DJ님들께서는 있으신가요? 어, 저는 그래도 저희 그... 가끔 이렇게 밥집에 가면은 그 어머.. 그.. 어머님들께서 아우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앉으셨어 아예 옆에 앉으셔가지고 밥 먹는 동안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네 아 우리 어머님들이 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웃고 즐긴 사이에 이 사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판가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실화극장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요미씨가 소개해 주세요 오 네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작은 게 아니라요 진짜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카페 이름도 길모퉁이 카페 다락입니다 작지만 아늑한 우리 카페를 운영한 지 1년 정도 되니까 단골도 꽤 생겼는데 장사를 해보니까 반갑지 않은 단골도 있더라고요 또 오셨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아 네 술빈아 너 뭐 마실래? 나 배가 불러가지고 별 생각 없는데 아 그래? 그냥 자기 거 나눠 마시지 뭐 저 카라멜마키아토 하나 주세요 어 죄송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페에선 1인 1인 메뉴를 아 사장님 저희 아시죠? 제 얼굴 몰라요? 알잖아? 일요일마다 우리 오잖아요 야박하게 왜 그러실까? 저희가 다음에 올 때는 꼭 1인 1 메뉴 꼭 시킬게요 다음에 올 때는 오늘 한 번만 하나만 주세요 카라멜마키아토 카라멜맥게아로 하나만 줘요 대신에 잔 두 개로 해가지고 두 개로? 한 잔 나온 거 잔 두 개로 이렇게만 나눠줘요 계산을 하나만 쿠폰 찍어주시고 알겠어요 꼭 이러세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데요 다음에 오면 1인 1메뉴 시키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얘들아 너네 뭐 마실래? 너는? 어 카페모카? 아 그래 아이슈페너? 어어 너네 뭐 이렇게 줄줄이 시켜 사장님 춤은 헷갈리게 둘이서 그냥 하나씩만 먹어 저 사장님 아메리카노 세전 주세요 아 아니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세요 지난번에도 아이 사장님 우리 사이끼리 왜 이럴까 정말 저희가 사장님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왔는데 1년 단골한테 너무 야박하시다 에이 아 어떡하란 거야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어 저기요 저 와이오와이오미 요요미1234에요 아 땡큐 그렇게 저의 1년 단골 고객은 작은 카페에 6명이 와서 세 장만 시키더니 열심히 게임만 하셨습니다 야야야야야 공격해지 거기 아니야 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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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1번 공격해 너 이번에도 제대로 안으면 큰일난다 오빠는 3번 공격해 3번? 오케이 오케이 좋아 3번 가자 야 빨리 쳐들어가 오오오 오오오 앉을 자리도 없는 카페에서 큰 목소리로 하아 저러니 다른 손님들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구요 사장님 응 네 하하하 좀 봐 많이 바쁘실텐데 저 얼음 리필 좀 해주세요 아 게임 안 좋으니까 열불이 나네 아 사장님 얼음이 빨리 필요해 빨리 해 음 그랜디가 얼음이다 제 속이 터지는 건 누가 알아주나요? 그냥 안오면 안돼요! 예! 이런 사연이었어요. 두 번째 사연 맞나요? 맞습니다. 일요일에 진상 손님이었어요. 이게 사실이면 진짜 사장님 속 타죠. 그렇죠. 어떻게 화낼 수도 없고 속만 타죠 진짜.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메뉴는 다 안 시키고.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사장님이라 손님이 이렇게 왔어. 1인 1 메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주시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 써놓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보통 그러면 그거 지키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지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게 또 뭐지? 단골 선생님들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단골 선생님들이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그게 먹고 싶은 게 다 다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냥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저 요요미 씨 노래 딱 바꿔서 하면 이 손님 왜 이래? 그렇죠. 이 손님 왜 이래? 이 손님 뭐야? 이 손님 뭐야?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확신 참겠죠. 과연 이 사연은 진짜 일지 가짜 일지 잠시 후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죠. 제 별명은 깜빡입니다. 김깜빡. 제가 깜빡하고 맨날 뭘 칠칠맛게 흘리고 다니거든요. 얼마 전에도 깜빡하느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예약까지 해서 샀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없는 겁니다. 지갑은 그렇다고 치고 핸드폰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실 분으로 삐이이이이이이하 야 영이고아! 어? 그러게 엄마가 뭘 했어. 핸드폰 뭐게? 이렇게 딱 걸고 다니라고 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야! 정말 그 비싼 거 왜 사가지고 진짜! 내가 그렇게 연말이라 술 먹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아 진짜 안 그래도 속상한데 엄마까지 왜그래. 아 배터리 완충해라가지고 꺼지진 않았을텐데 아 그때였습니다 띵동 아 아침 대바람부터 누구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슈퍼집 딸인데요 어? 슈퍼? 너 뭐 배달시켰어? 응? 무슨 주문이야 돈도 없는데 네 무슨 일로 안녕하세요 저 요 앞 슈퍼집 딸인데요 혹시 이 핸드폰이랑 지갑 주인이 여기 사는거 맞나요? 어? 내 지납! 내 핸드폰! 뭐야? 야 이거 흠집난거 아냐? 조용히 좀 해봐 아니 이걸 어떻게 아니 어젯밤에 제가 잠깐 가게를 봤는데 저분이 음료를 하나 사드시더니 아 목타 아 숙취한 역시 이게 제가 아 뭐가 이렇게 거치상세 아 무거워 하면서 휴지통에 그 핸드폰이랑 지갑을 버리시더라고 엄마 나 아니야 또 시작해 나 아니야 엄마 내가 그럴리가 없는거 알잖아 내가 누구 뱃속에다 엄마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나들이야 너 내 뱃속에 나온거 맞니? 응? 나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랑 휴지통을 뒤집어엎고 막 찾아왔어요 네 제가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마시고 지갑인지 핸드폰인지도 깜빡한채 쓰레기인줄 알고 휴지통에 버린겁니다 아휴 고마워라 아휴 이렇게 고마워서 어떡하지 너무 고마워요 제가 뭐라도 부담을 해야되는데 어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휴 제가 이 은혜는요 넌 조용히 해 조용히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어 냄새가 나냐 아 그 사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셨더라고요 저랑 엄마랑 잘 닦는다고 닦아봤는데 냄새가 아마 많이 날거에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 아 음식물 쓰레기통이요? 아휴 잘됐다 잘됐어 그럼 찾아 드렸으니 저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물건을 찾아주시다니 아 근데 가슴이 아픈 이유는 뭘까요 어쨌건 저희 슈퍼사장님과 따님 앞으로 평생 그 슈퍼만 갈게요 으흠 으흠 예 자 잃어버린 물건을 오 근데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찾아주셔서 직접 가져다주셨어요 아우 되게 감사해요 예 오 이건 사장님과 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뭐 물건 잃어버리신 적은 두 분? 아 많죠 너무 많아요 저도요 저도 맨날 잃어버려요 아 그래 요혜미씨도 그렇고 네 뭘 그렇게 잃어버려요? 저는 지갑부터 뭐 이어폰 에어팟 뭐 이런거 있잖아요 이어폰 아 맞아요 이어폰 저거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통 어디쯤에 좀 잃어버려요? 어 어 저요? 아니 이게 지갑이랑 에어팟 이런거를 어디서 잃어버리고 와 저는 진짜 이상한데다가 최근에는요 네 이게 아파트 들어갈 때 집키를 딱 찍잖아요 오 손에 짐이 너무 많은거에요 손에 짐을 내려놓고 찍고 다시 이렇게 드는데 그 자리에다가 제가 두고 온거에요 아 웬일이니? 정말 웬일이죠 근데 다행히도 몇시간 뒤에 알아서 네 갔는데 그대로 있더라구요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다 그럴 때 또 되게 안도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치아는 좋아요 네 외국에서는 진짜 커피숍같은데 나 핸드폰도 못놓는 데잖아 그니까요 그 그냥 막 어? 하는 사이에 막 그냥 싹 가져가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게 다행이지 네 아 극박증이 좀 있으시네 건망증이 완전 심해요 완전 심해요 네 너무 심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지금 뭐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솔빈씨 네 지금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같이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에요? 같이 삽시다 오우 됐어 통과 예 알겠습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실화극장 네 예 저희 이제 진짜 사연을 발표해드리기 전에 우리 앞에서 정말 추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들어주신 우리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세가지 사연 중에 자 어떤 사연이 진짜고 어떤게 가짜인지 진짜 사연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중에 자 마이크 연결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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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소개를 해주셨던거죠 지금 네 오늘부터 라고요 제 닉네임이 오늘부터입니다 아 닉네임도 있으시군요 예 오늘부터님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세가지 사연을 쭉 들어보셨는데요 네 들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중에 진짜는 어떤 사연일까요 두번째 왜 그렇게 두번째 그 이유는 요유미님이 앞에 사연을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두번째가 진짜 사연인것 같습니다 아 요유미씨가 앞에 사연을 길게 얘기해줘서 네 그런 이유로 그냥 요유미씨만 보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오오오오오 예 근데 요유미씨도 몰라요 정답은 저희도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워낙 얘기하시는게 다 진짜처럼 얘기를 하셔서 세가지가 다 진짜 같긴 해요 예 아 중간중간 요유미씨의 연기라든지 이런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탁월합니다 올해에는 가수 신인상을 좀 몇개 타셨는데 내년에는 연예신인상을 타시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아유 야 요유미씨가 또 열렬한 팬이신데요 네 자 2번이 정답일것 같다 네 자 과연 믿거나 말거나 실확극장 진짜 사연은 과연 몇번째 사연일지 도구도구도구도구 발표드리겠습니다 진짜 사연은 도구도구도구도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맞추셨어요. 네. 와. 이야 두 번째 사연이 그거 있잖아요. 그 가게 찾아와가지고. 둘이 왔는데도 하나만 시켰어요. 어 맞아요. 카페, 카페. 응 맞아요. 음 2번이었구나. 네 그게 진짜 사연이었던 겁니다. 근데 다 사연들이 진짜 너무 이게 뭐지? 일상생활에 잘 일을 법한 사연이어서. 네. 음 다 진짜 같아요. 맞습니다. 아 요요미씨 덕분에 오늘 정말 사연도 저희가 정말 리얼하게. 네.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